이거 찾으라고 원래 이거 한국의 트럼프 카드 매직 맞췄잖아요 이러면 뭐야 맞췄? 잠깐 잠깐 다시 다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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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원재해 줄게 잘 맞힌다 다시 해 줄게 진짜 잘하는데 눈이 빨라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이거는 익은거야 잘 봐 내가 나중에 비법 가르쳐 줄게 자 손을 봐야 돼 손을 왜? 목소리 목소리 손이 왜? 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오 잘하는데 나한테 해 봐 나한테 아니 잠깐만 다시 해 줄게 민주 잠깐 하나 둘 나도 알겠다 이거 다시 진짜 한 번만 더 하자 빠르게 해 봐 빠르게 해 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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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봤다 다시 내가 못봤다 다시 내가 못봤다 이거 찾으세요 이거 어떤거 야 또